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가 날 것 같아? Duh 우리 아시는 소리? Duh 그럼 하나씩 보자 그러면 B는? D 자, O는 네 가지 소리야 오케이,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O O, 대표 소리? O 음 O, A O, O, A 힘 빠졌어 O 그래서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뭐라고? O O O O A O O, O, A, O 뭐라고? O, O, A, O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였다? A L, L은 두 개 있어봤다 소리 하나 무슨 소리? U U D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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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떤 소리가 될까? C 그렇지 C는? C D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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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빠졌어? 어. 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에. 에. 에는 소리가 나? 느. 느. 키는? 튼. 에은 튼. 에은 튼. 빨리하면? 센. 그렇지. 센. 센. 그러니까, 슬로 인해 뚱이 있어. 오케이. 이거는? 세드. 됐죠. 세드. 세드. 에스는? азыв. 에스는 즙. 伊이나 지을송이네. 에스는? 에이에는? 에이는 네 가지 노리를 갖고 있죠? 내 이름을 불러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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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놀이 두 개. 에. 아. 그렇지. 에. 아. 여기서는 대표돌리 A D 합쳐서 Sad 그러니까 네, 요청을 잘하네 그래서 얘는 뭐여서 Sad 그리고 F는 그렇지 E는 대표돌리 A T는 D 합쳐서 Sad OK 얘는 뭐여서 어떻게 될까 U 그렇지 U는 U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소리 U 힘 빠졌어 U U 뭐라고 U 그래서 여기서는 내 이름을 불러서 U U 애는 N E는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아직 안된다 앞에서 D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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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얘네 모여서 Red R은 R R E가 내 내 소리라고 해보자 E는 대강의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E E 대표소리 A 힘 빠졌어 O 여기서는 대표소리 A D는 D 앞에서 Red Red OK 얘는 어떤 소리를 할까 Fly Fly Very good Y가 내 이름을 불러서 정리해보자 Y는 세 가지 소리 먼저 U 짧은 짝대기고요 짧은 짝대기 짧은 짝대기 먼저 설명해줄게 그 다음 I E Y는 짧은 짝대기와 I E 짧은 짝대기가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있으면 S S S E가 N으로 될 수 있으니까 S 근데 이렇게 있으면 뭐가 됩니까 Yes 그렇죠 여기 짧은 짝대기가 하나 붙이죠 Yes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있으면 O O O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Yo Yo Yo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짧은 짝대기가 무슨 바인지 알겠죠 짧은 짝대기 오케이 여기서 여기는 I가 됐어요 그래서 F는 I F는 F는 X L은 U U Y는 I I 앞에서 Fly Fly 빨리 하세요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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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는 뭐가 될까 뭐해서 Matt M M M E는 대표 소리 A T T 맞 Matt Matt Okay E는 뭐가 될까 Add Very good Add A A D는 D U 합쳐서 Add L Add B B 할 때 입술을 붙여도돼야 돼 B B B B B B B E는 대표 소리 A N N 늦, 키는? 트 합쳐서? 벤튼 브랜트 빨리하니까 브랜트 벤튼트 a는 뭐가 될까요? 매티 m은? 누 a는 대꾸돌이 an 키는? d 합쳐서? 매티 애고 OK. OK. 얘는 뭐가 될까요? OFF. O는 대표 소리. O. FF는 합쳐서 OFF. OFF. OK. 얘는 뭐가 될까요? TEN. T는? T. E는 대표 소리. A. A. N은? T. E는? TEN. TEN. 얘는 뭐가 될까요? 미국사란들은. D. T. 똑같애. OK. T는? T.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dot. dot. 영국 사람들은? dot. dot. OK. 이 사람 발음은 미국식 발음이죠. dot. dot. OK. 일단 얘는 뭐가 될까요? D. D. 여러분 D는? D. D. I가 내는 소리 한번 정리해보자. I는 세 가지 소리가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줘. I. I. 대표 소리? E. 힘 번졌어? O. 대표 소리? D. E. G는 뭐가 딱 그랬지? G는? G. G. 여기서는? G. 합쳐서? D. D. OK. OK. 얘는 뭐가 될까?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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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가 두 개 있지? 그런데 확실하게 무슨 소리를 해달라? E. 이게 내 나란 말이야. 알았습니까? E. E는 뭐가 된다? E. E는 확실히 E가 된다. E. E니까 E가 됐어. R은? R. 합치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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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볼까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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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다음 얘는 뭐가 될까? F. D. F. D. F. D. F. F.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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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볼까? fly 응, fly처럼 들린다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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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이 올리면서 fly Y가 I 소리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Y는 세 가지 소리 첫 번째 뭐 짧은 막대기 짧은 막대기 그 다음에 I E 여기서는 I fry OK, Y는 뭐가 될까요? bad B는? E는 대표돌이 bad B는? bad OK 잘 해봤어요 엔터 엔터 OK 요거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오제라고 써있으면 뭐지 오제라고 써있으면 틀린거 고쳐온거야 답은 어디에 있어요? 클래스카드가비 제목 똑같은거 있지 그치? 반이 하나 더 생겼을거야 민철이 폰 한번 꺼내보자 클래스카드 클래스카드 한번 열어보자 클래스카드 한번 열어보자 여기 보면 여기 웅진 A라는 반이 하나 더 생겼어 좀 이따 민철이 반은 없어질거야 여기로 옮길거야 한동안은 여기 쓰는데 나중에 없어지면 어디갔지 하지말고 여기 들어가면 돼 클래스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클래스 클래스 들어가면 민철이가 들어가있는 모든 클래스가 다 나오고 지금은 두 반이기 때문에 여기있고 지금은 여기있어 나중에는 여기쓰게 될거야 알았지? 지금 거기치구요 세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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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클래스카드 클래스카드